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서운함이 좀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선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양 팀 통틀어서 최다 득점을 하고 있지만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많이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힘을 주시면 대구를 좀 알리는 데 있어서 한국을 알리는 데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글을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유럽 그럼 챔피언스 리그에서 MVP잖아요. 그렇죠. 꼭 알아주셔야 돼요. 중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잘 몰랐어요. 배부란 종목을 모르는데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카메라맨들이 찍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동양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연규 씨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저분이 되게 유명하고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딱 보자마자 화면에서 너무 많이 봤다고. 그런 거 보면 잘 모르는 저 무지한 저도 너무나도 나가서는 유명한 선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외국에서 더 저는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MVP들도 굉장히 친하게 외국에서 충분히. 김기덕 감독님도 외국에서 더 인정을 많이 받고 그리고 김현동 씨도 외국에서 더 인정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잘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많이 알려야 돼요.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자 배구 세계 1등인 거예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제가 숫자에다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현동 선수가 구단하고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절대적으로 선수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팬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힘을 실어주셔야지 사실 뭐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뭐 돌아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뭐냐면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그들의 기득권에 의해서 그냥 자기는 맘대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좀 더 어떻게 옳고 그런지는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선택을 해서 한국을 더 멋지게 빛내서 해외에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예 배구 옆에 이사 예정인 씨입니다. 주세요 김흥국 씨가 어떻게 도움을 줄 만한 건 없죠. 아니 한국 승부를 해야 돼. 한국 승부를 해야 돼. 팁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뉴스에 언론에서 백 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직접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일단 그런 얘기 들으면 기쁘죠. 기쁘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제가 더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 페네라바체에 가서 정말 작년에는 터키 우승은 못했지만 올해는 정말 터키 우승을 이끌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번 MVP라는 거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장신장은 누구입니까? 32살의 영화 처음 본 남자. 그런데 저 말풍선이 사실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세계적인 거장이 32살의 영화를 처음 봤다는 게. 제가 32살의 영화를 처음 봤고 36세 감독이 데뷔가 됐어요. 4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프랑스에 혼자 무모하게 갔을 때 양들의 침묵 안손이 호핑 승우가 나온. 그다음에 레오카락스의 공내표 연인들. 제이마츠가 나온 라망. 이 세 가지를 보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로 간 것도 굉장한 모험이었죠. 한국에서 뭐 버릴 것도 잃을 것도 기대할 것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한 번 이렇게 던져보자고 갔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프랑스는 갑자기 어떻게 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프랑스를 가게 된 이유도 아마 제 열등감 같아요. 제가 학교를 다닌 적이 없거든요. 가정 형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를 나오고 농업 학교라고 동네 형들이 가르치는 학교를 좀 다녔어요. 축산 논회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데 거기를 이제 수료를 했죠. 졸업장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상의 다른 진학을 못하다 보니까 공장 생활을 계속했어요. 공장에서 폐차장, 단추 공장, 여러 가지 한 6, 7개 공장을 전전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어요. 나는 과연 내 인생이 있을까? 제 학교 다니는 제 친구들하고 너무 비교되는 게 너무 창피하고 열등감이 많았어요. 공장에서 사장님이 늘 그러시더라고요. 너 대단해.